다음 종목은요. 기아차입니다. 매수가가 63,400원의 비중 20%인데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정말 부럽습니다. 위원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63,400원의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예요. 단기로 오늘 아마 들어가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.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요.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는 짧게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65,500원 그 자리 때 단기적으로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. 65,500원, 66,000원 그 이후부터는 챙기면서 좀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